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누가 보금 근데 이제는 그 탄생한 세례 요한이 정체성이 뭐며 어떤 일을 하는지 요한보금 1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차근차근 차례대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기록하기를 좋아하니까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잉태하여 나이 많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자녀로 태어난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장성하여 사회 근처의 광야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일반인들처럼 이런 옷을 입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메고 일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세상과 구별된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로 보는 훌륭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굉장히 따르고 있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당신의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면 뭘 물어봐야 돼요? 이름을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김씨요, 박씨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얘기를 안 하고 사시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은 누구 엄마요? 홍성 사람이요? 강북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름 석자 쓸 일이 없었던 거죠 내 이름이 뭔지 알아볼 겨를 없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내 이름 누구누구요?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중사랑계의 성도요, 한중사랑계의 집사요 앞으로 안수집사에 선거되면 한중사랑계의 안수집사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이빈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라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대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24절에 아까 읽은 본문에 바리세인이 보낸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리세인 아시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리세인을 얼마나 비난합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 속에는 교만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언짢아하는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이면서 그런데 그 바리세인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낼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냈겠습니까?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렇게 보낸 받은 사람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질문하죠 이때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0절에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드러내어 말을 한다는 이 말은 인정하거나 시인하는 것이고 혹은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갑자기 사람들이 너 누구니? 이러는데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아주 제가 정직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아주 심각하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이 뭐죠?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대답을 할 때 아주 심각하게 정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았어요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로 본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대중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너 누구냐? 질문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저희가 당신 그리스도냐?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추앙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추앙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겠어요 그 결과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십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고요 모두가 재벌 회장이 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정해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을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0몇 년 전에 처음 사역을 할 때 동포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 동포사역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동포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저기 대림동에 그리고 중국 동포 교회 이렇게 두 빛나는 해성같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얼마나 거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중국 동포를 위하여 너무나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중국 동포들이 전부 다 불법 체류였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딱하게 여기는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대림에 계시는 목사님은 국적 회복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동포 우리하고 같은 뿌리다 같은 민족이다 이분들은 제외동포가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두 국적을 줍시다 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 중국에서 온 우리 조선족이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되니까 재판을 헌법을 소원을 내가지고 재판에서 법을 고치자 이제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동참할 사람들 접수하세요 국적 회복하고 싶습니까? 접수하시오 그러면서 접수비 10만 원 받고 재판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귀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너무 참 기쁘죠 그리고 또 한 교회에서는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서 또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권을 가져오고 비행기 표를 사거나 아니면 배 표를 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 표를 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테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불법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운동을 하자 하니까 또 그 목사님 중심으로도 몇 천 명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계속 그 교회에 가서 접수하고 하여튼 굉장한 사건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다 이 두 교회에서 하는 일을 신문에 대서특비를 하면서 이렇게 중국 동포를 위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다 하니까 전국적으로 막 굉장히 다 이렇게 축하 저기 인정하고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중국 동포들이 그 목사님을 또한 굉장히 추앙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방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은 뭐 하세요? 뭐 사실 기회는 얼마 안 되고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도 좀 기대를 하잖아요 야 우리 다 아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도 나가서 좀 이렇게 하고 뭐 한다고 하고 좀 동포를 위한 일을 하나 해서 사진도 찍고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하면 한중사랑교회도 유명해지고 우리가 한중사랑교회 성도라는 게 되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보면서 나를 목사님은요? 이렇게 보는 걸 읽었어요 마음을 제가 그런데 어떤 성도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죠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저는 그런 보살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셔요 이걸 보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도 뭐 앞장서서 동포운동하고 불법 합법으로 해주세요 이러면서 뭔가 이슈를 일으키면서 뭔가 이제 거대한 사회운동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저는 그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수십 년 사회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늘 이렇게 말씀도 전하지만 저는 앞에 나오는 거 정말 싫어요 뒤에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저는 경찰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경찰만 보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집에 가고 싶고 안 보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운동을 하면 경찰이 옆에서 딱 보유해가지고 막 대적을 하고 이런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은요 이러고 이제 보는데 몇 명 안 되는 성도죠 그래서 제가 내 한계를 인정했어요 저 그거 못해요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못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제가 면이 안 서잖아요 좀 훌륭하고 멋있고 저기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목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더니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어떻게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저 운동을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데 우리도 좀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신청해가지고 뭘 해서 합법으로 그게 만약에 합법으로 체류가 가능하다면 그 기회를 타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을 했더니 그 교회에 가서 줄 서서 대신 신청해 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주일밖에 없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거기는 가서 몇 천명이 줄어져 있으니까 하루에 접수가 되는 게 아니고 늘 가야 되는데 우린 일하느라고 갈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어떻게 보는데 그럼 내가 접수해 드릴게요 그래서 접수해서 저기 동포교회 가서 배표 사고 저기 조선족교회 가서 헌법 소원하고 수천명이 줄 서 있는데 제가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 거기 가서 줄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나도 모르게 순서를 좀 안 지키고 한 사람 앞에 섰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거기 성도가 아줌마 새치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거기서 줄을 서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원하니까 내가 앞장서서 이거는 못하지만 줄 서서 대신 접수는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게 잘 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못하는 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 이거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겠습니다 하면서 왔더니 지금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한국에서 동포사역의 중심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 하는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이 주신 일 아주 그냥 순종하며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는 무엇이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당신 그리스도 아니면 그럼 뭐야? 도대체 당신은 누구야?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세례 요한이 23절로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나 하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선지자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나의 사명을 미리 계획하셔서 내가 그 사명을 받들어 이 땅에 온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 줄에 있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거죠 주의 길을 곧게 한다 이 말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일을 이 세례 요한은 미리 와서 그 땅을 닦고 그 길을 미리 미리 예비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봄에 농사를 지을 때 겨울 내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을 그냥 놔두면 씨를 뿌릴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멩이를 꺼내고 굳은 딸을 뒤집어서 기경할 때 우리가 씨를 뿌리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땅을 기경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굳어있고 굉장히 이렇게 패역한 이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미리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질문이 여러 가지네요, 그렇죠? 25절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아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위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너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시대, 이 당시에 세례는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유대교를 믿고 싶다고 하면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그 더러운 세상의 풍습에 대해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는 세례를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씻는 의미로 세례를 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요한이 이방인에게만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주냐면 유대인에게도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은 이상한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미 타고 태어나면서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죄 씻은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러죠 그런데 믿음은 혈통으로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되어집니까? 믿음, 하나님 구원 받는 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혈통으로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패역하고 완악한 마음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서 그 죄에 대한 시슴을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회개했을 때 회개했다는 그 징표로 물 세례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씻음을 받았는데 이후에 오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준 거죠 이 물 세례는 우리가 여기에서 의식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주는 거예요 형식적인 의미밖에 없잖아요 그런 세례를 요한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 회개하는 사역을 했어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회개 세례를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굳에 있고 딱딱한 마음이 말랑말랑한 굉장히 무슨 씨를 뿌려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변화시키고 그 뒤에 오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는 일이 쉽게 되어지도록 이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역 자체가 회개를 선포하고 물 세례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27절에 어떤 말을 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뒤에 오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내 뒤에 오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도 못 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기후는 초원이 있는 기후도 있지만 사막 기후같이 흙이 많은 기후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밖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 가장 낮은 종이 뭐하냐면 그 주인의 발을 씻겨줘요 늘 흙이 이렇게 먼지가 간득한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종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발을 만질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울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역할을 나는 그것조차 할 수가 없고 단지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신을 굉장히 굉장히 낮추며 우리 예수 그리스는 얼마나 높은 분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례 요한의 신앙이죠 고백이죠 우리도 이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신발 끈도 풀 수 없는 비천한 자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자 그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죠? 자 우리가 말로는 잘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건에 부닫히거나 아니면 문제에 부닫히면 크게 확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지난주에 우리 남승명 목사님 사임하셨어요 사임하셨습니다 우리가 17년 정도 저에게 계셨죠 성도로 간사로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로는 2년 사임하셨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시간에 보내는 마음이 되게 마음이 짠하죠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다 할 수 있습니다 아프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섭섭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별이 참 아픈 사람이에요 이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딸이 6명 있었고 7번째 아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커서 조금 더 성장해서 아파서 사망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래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런 이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우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명 등록교인이 어디 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고요 얼마나 많은 이별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사역반을 졸업하신 분이 다른 교회에 가면서 이 교회는 어떻고 좋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가는 그거를 경험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겠습니까 사역반을 졸업하신 분이 이 단에 갔다고요 간분이 계시다고요 이런 걸 수십 년 동안 경험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아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팠서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고는 그냥 퍼지고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어나서 앞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들도 그 섭섭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신발건도 풀지 못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대단한 위대한 메시아인 걸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하찮은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해 이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고 자녀죠 이 성도 자녀는 예수 그리스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정말 십몇 년 지난 우리 목사님이 나가실 때 나는 저 예수님의 신발건도 풀지 못하는 자예요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죠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가장 먼저 교회의 입장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렇게 힘든 교회를 또한 여태까지 끌고 온 단임 목사야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먼저 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사역에 보람을 느끼고 아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시구나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분은 없지만 또 이렇게 하신 분은 없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했길래 목사님 나가시지? 좀 붙잡지? 야 내가 봤더니 이런 일 때문에 나갔을 거야 교회에서 저러니까 나갔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요 교회에서 붙잡지 이 교회라는 단어 뒤에는 누가 있냐면 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결정권자인 제가 있습니다 교회 단임 목사 안 붙잡았다 단임 목사가 이래저래 해서 저분이 나갔다 이 말은 여러분도 쉽게 하는 말일 수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비난하는 말이냐면 단임 목사를 비난하는 말이에요 왜 단임 목사를 비난할까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너무 에리에 너무 그 오랜 기간의 정을 이렇게 단칼에 끊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 아픈 마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격할 대상을 찾는 거죠 누구에게 갔습니까? 단임 목사에게 간 거예요 그럼 안 그래도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말 안 하고 지내온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내 가슴에 묻고 감당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이렇게 여태까지 올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격려와 기도와 하나 되는 협력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 내 가슴에 불을 질러 가슴을 화살을 칼을 꽂고 이러면 이 단임 목사 다리가 풀려버려요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내가 주사한 점은 우리께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신발 끈도 풀지 못하는 나같이 빛을 한 존재라는 고백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처하며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외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나는 맨 처음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신앙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였나? 집사였나? 직분자였나? 진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항상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 교회 중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존재하게 하시며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주셨는데 대통령의 역할은 아닐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나의 역할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나왔는지 얼마나 충성하며 나왔는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충성할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 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일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